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곳, 신당동 떡볶이 골목인데요. 하지만 인도가 거의 없어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에 중구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 된 이유인지 주민과 상인 모두 이 사업의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 거리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해 떡볶이 골목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 지역을 명소로 만들자는 목적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도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설치된 인도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도 위에 차를 쉽게 주차할 수 있는 탓에 보행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인도는 이렇게 턱이 낮아서 차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골목 상인들도 사업 목적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손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 보행 친화적인 골목 조성이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중구는 지역 상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골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에 벤치를 설치해 인도 위 주차를 막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구가 추진한 이번 사업이 자칫 주민과 상인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